안녕하세요. 저는 한경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 김미경입니다. 이 악기는 현악기의 가장 최애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 더블 베이스입니다. 콘트라베이스는 비올로네라는 악기에서 피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시키다가 지금의 악기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 줄의 개수도 다양했고요. 여러가지 모습에 발전을 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첼로와 같은 멜로디 라인을 연주를 했었고요. 더블 베이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저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악기로 개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현악기와 사실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랑 가장 다른 툰닝을 하는 팩이 첼로와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일단 줄도 길고 다른 악기들보다 장력이 세기 때문에 나무로만 조율을 하기에는 그 마찰이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나사를 조금 더 이용을 해서 개량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소리는 다른 현악기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냈을 때 줄을 울려서 이 줄의 울림이 브릿지를 통해서 여기 안에 사운드포스트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포스트를 통해서 이 앞판과 이 모든 악기 통을 울려서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음역대는 저희가 첼로와 똑같은 낮은 음 자율표를 사용하지만 그걸 보고 연주를 했을 때는 실음은 첼로보다는 한 옥타브 더 낮은 음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악기는 워드 튜닝인 반면에 저희는 4도 튜닝으로써 미랑 레솔 튜닝인데요. 제일 저음은 미 그리고 더 올라가서 오케스트라에서는 여기 위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솔로 연주를 할 때는 까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쌍이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코끼리 악장인데요. 생쌍이 코끼리가 말주를 치면 어떨까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작곡된 곡인데요. 말로 교상국 1번의 사막장에 콘트라베이스 솔로 연주가 나와요. 흔치 않는 솔로 연주인데 들어보시면 이 멜로디 어디선가 들어봤을 텐데 하는 멜로디거든요. 다른 현악기의 경우에는 항상 같은 튜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오케스트라 튜닝과 솔로 튜닝이 두 가지 종류의 튜닝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튜닝의 경우에는 솔레라미 튜닝인데 솔로 튜닝의 경우에는 라미시파샵으로 2도 더 위에 튜닝으로 연주를 해요. 하지만 악보의 기본은 같은 기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하면 솔로 튜닝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라미파샵솔라시도샵레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튜닝의 경우에는 솔로 연주를 하기에는 약간 둔탁하고 소리가 조금 퍼지는 소리, 울림은 있지만 조금 어두운 색깔도 있는데 솔로의 그런 비루토적인 그런 화려한 연주를 하기에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솔로 튜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예전에는 바퀴가 없었는데 바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악기 케이스에 저희가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는 바퀴가 있어서 바퀴로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키도 작은 편인데 근데 요즘은 악기 사이즈가 작은 악기가 많이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신 게 이동할 때 쓰는 바퀴인 거죠? 네, 이동할 때 쓰는 바퀴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외국에서 자동차 역할을 독특히 한 바퀴입니다. 보통 악기를 시작하면 청전원 오케스트라, 관진악단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더블 베이스를 하게 되면 프리패스입니다. 바이올린이나 플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베이스는 많지 않아서 프리패스로 일단 오케스트라에 먼저 입담 깔고 가는 거고요. 다른 악기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악기와 앙상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악기인 것 같고요. 솔로 연주함에 있어서도 나 스스로가 많이 안정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재즈와 클래식은 확인이 다른 분야라서 사실 같은 피치카토를 하긴 하지만 소리 내는 방법과 추구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왼손은 같은데 오른손 피치카토 하는 주법이 많이 달라서 따로 배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왼손을 습득하는 시간은 그래도 줄어드니까 바이올린보다 나무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비싸지 않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조금 덜 예민하게 만드는 건지 바이올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악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부터는 그래도 입문용 국산악기부터는 시작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학습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본인의 욕심이 생길 거예요. 악기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 전공용 악기는 3천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많이 비싸면 한 1억 정도면 좋은 악기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따라서 이 악기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악기가 어느 사람이 쓰던 악기인지 아니면 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콘트라베이스 경우에는 악기가 일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악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작더라도 소리가 잘 나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 악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악기를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자기 몸에 맞아야 된다. 악기 연주자가 되는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베이스도 레퍼토리도 많고 다양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같이 행복하게 연주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전문구재단 교육부 한경피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든 원드림 교과서 음악회의 현악 챕터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념학 입문을 들으시면 더블 베이스의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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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